오늘의 문제판은 내가 접수한다! 하나라도 더 맞히자! 일도하러 왔다! 고침이 없는 지금이 사실 더 좋습니다.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문화 공부만 하셨어요? 그거 점수가 좀 높게 나오긴 해요. 점수가 더 탐인하세요? 상품권이 더 탐인하세요? 점수가 더 탐인해요. 열심히 문제를 풀고 계신대요. 아닙니다!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. 월요일 저녁 7시 35분 우리말 겨루기 많은 시청 바랍니다.